시경이 형,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근데 여기 달려 있는 거? 얘가 저 옆섬에서 주신 말린 생선. 아, 진짜요? 민어. 아, 민어도 있어요? 어, 어제 민어 먹었어. 그럼 저 이거 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 갑자기? 야, 민어 하나 굽자. 민어 진짜 먹고 싶니? 여기 사실은 민어 먹으러 왔어. 진짜야. 아, 가, 말어. 가! 알았어, 해줄게. 근데 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왜 고민이야? 이러면 또 이제 성진에서 풀 가동하네요. 칼집 내서. 뭐가 이제 저 사이사이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제 한번 요리를 해 볼까요? 네. 아, 더워. 자, 양념을. 이야, 찜씨 대박. 오, 여기 끼는구나. 이야. 미술 같아, 그렇지? 보면. 야, 너 장갑 끼고 있지? 이거 좀. 네, 네. 이거 여기다 넣어줄래? 오케이. 이렇게 잡아. 물 안 넣는데? 물 이제 넣을 거야. 그냥 넣어. 아니,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뚝딱뚝딱 해내줄까? 아, 빨리 먹고 싶다. 배고파. 이 정도만? 어. 우와. 뜨거웠어. 우와. 진짜 미쳤네,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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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다. 지금 형, 이거 기름 뭐예요, 지금? 식이 형은? 기름! 그다음에! 간다, 간다, 간다! 우와! 화기름이, 화기름이, 화기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고급 스킬인데? 성시경 씨는 요리에도 보듬 냄새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극찬해 주십니다! 섬에서 이런 요리를 한다고요? 대박이네. 파기름이 쭉 내려가면서 생선에 스며드는 거지. 밑에 제가 지글지글하잖아요. 제가 가서 꽃게라면을 빨리 끓여오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콕 딱 끓여올게요. 성시경 셰프! 그냥 라면에 저거 넣으면 끝이죠. 마지막, 마지막 만찬의 끝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딱! 또 파기름? 파기름 내야죠. 파기름. 계속 파기름을 내네. 손으로 이제 손으로. 손으로 조금 던져요. 파기름이 있는데. 뭐야, 또 뭘 해. 파기름을 낸 다음에 라면을. 육수를 내라고. 짬뽕 맛이야. 그러니까. 제가 끓이면 라면도 희한한 맛이야. 대박. 볶은 다음에 이제. 물이 나온다네, 지금. 계속 물이 나오네. 확실히 성시경 씨가 요리를 진짜 잘하네. 네. 침이 너무 나온다, 진짜. 이건 여유류다. 아우, 그냥 저 꽃게만 먹어도 맛있겠다. 그림이 꾸려. 우와. 소라까지는 없어. 소라 들어가야죠, 소라 들어가야죠. 여기 존이 지금 태양이 바로 오니까. 진짜 우리네 엄마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시경 오빠가 지금. 잘 먹는다. 철 없는 아들들이고요. 배가 지금 끓을라 하면 또 불이 약해지고. 흐흑. 무스카스카. 쭉쭉 떨어지는다. 어우, 끝났다. 와. 아, 너무 이렇게. 와, 이겁니다. 지금 이제 라면을 주방에서 끓이는 가족들이 생겨나거든요. 네. 진짜 너무 미치겠다. 참 간 잘 맞춰. 참 감 좋아. 아 대박.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거 언제 끓였어. 그대로 야. 진짜 맛있다.